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은 보수 미디어 언론 매체로서 올바른 자유 우파의 목소리를 방송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자유를 주요 가치로 하는 언론과 연계를 맺고 기사를 작성하며 미국과 영국 등 자유 언론사들과 기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건국을 좌절시켰던 공산제국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주요 주제로 전합니다. 정치 시사, 경제, 사회, 문화, 유통,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를 엄격한 게이트키픽과 편집 과정 삭제를 통해 고품격 뉴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 윤리를 철저히 지키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어뷰징 기사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는 언론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G2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자유일보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